The Kid of Love 공감의 10년 XSFM 팟캐스트 시사 교양 주간지 그것은 알드시파 546회 토요일 순서입니다. 저는 윤세민의 또 함께 있고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앉아있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저희는 주로 그냥 교양 주간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의 피로도도 있고 청취자 여러분들의 피로도도 조금 있죠. 피로는 사람 우울하게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종재원 역사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 잘 몰라요. 저는 옛날 사람이기 때문일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식약처가 해주나요? 어디서 해주나요? 공황장애 증상을 겪고 있는 환자의 숫자 같은 것도 통계 내에서 알려주잖아요. 매해 실로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보니까 막 10%씩 늘어나요. 이제는 거의 인구의 1% 정도는 관련된 증상으로 처방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수준입니다. 유튜버나 BJ들이 거의 또 공황장애를 많이 앓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공황장애뿐만 아니라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항우울제 같은 거 드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편이고 이렇게 보면 모여서 얘기를 해보니까 모여 있는 사람 중에 절반이 먹고 있더라. 이런 얘기도 심심치 않게 나오거든요. 이것도 한국에서 인식이 좀 빠르게 바뀌었죠. 옛날에는 이제 신경정식가를 간다고 하면 큰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는 그냥 감기, 마음의 감기라고 생각을 해서 자주 좀 옛날보다는 거부감이 많이 적어진 편이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굳이 그중에서도 좀 따져보자면 우울증에 대해서 말하는 분들이 좀 늘어났고 책도 늘어났고 그중에서도 이제 여성분들이 조금 더 공개적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약간 좀 여성이 우울증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가 좀 더 많아 보여요. 일단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책이 예를 들면 미쳐있고 괴상하면 오만하고 똑똑한 여자들 이런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의 그런 정신적인 불안, 우울 이런 거에 대한 문제 또 정신병의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것도 이제 저자분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불안, 우울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체험한 이야기를 책으로 쓴 건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읽어봐도 확실히 예전보다는 그래도 좀 이제 얘기를 한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조금 공개적으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우리나라가 또 되게 쉬쉬하는 분위기고. 그렇죠. 누군가 그 얘기를 하면 제가 좀 이상한 애인데 이렇게 보는 사회적인 시선이 아직도 분명히 있죠. 어려운 면이 있죠. 그런데 또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성인 중에 항울제 먹고 있는 사람 숫자가 어떻게 통계 잡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4천만 명, 5천만 명 이렇게 굉장히 많거든요. 4분의 1 수준, 5분의 1? 네. 성인으로 치면 거의 3분의 1. 그러네요. 뭐 이렇게 되게 많은 숫자가 또 먹고 있는데. 제가 앞에 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옛날 사람이에요. 알아볼 생각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네. 네. 우리 건강검진 매력 받듯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조금 그런 거야 운동하고 잠 많이 자고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고 분명히. 반면에 이것도 의학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의견도 있고. 또 그런데 그 의학적인 도움이라는 게 과연 상담을 받는 게 좋냐. 우울증 약을 먹는 게 좋냐. 그렇죠. 이게 또 논쟁거리죠. 그래도 뭐가 또 더 비싸고 뭐는 보험이 되고 뭐는 안 되고. 이과에 처음 가는 환자 손님들은 모두 초심자니까. 당연히 첫 단계에서 그거부터 고민하거든요. 뭐 인지관련 치료를 해보는 게 나을까 아니면 약을 먹는 게 나을까. 그 이제 꼰대 의사 아주 나이 많은 베테랑 의사에게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사회가 더 잘 살고 인식 개선이 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옛날에는 약 처방을 못했고 그냥 사람들도 오지 말라고 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왜냐하면 그때는 암페타민을 줬다. 맞는 얘기는 좀 기억에 기반한 얘기예요. 그런 시대가. 요즘에는 그런 경험은 좀 드물죠. 그런데 아직도 그런 생각하는 분들은 있죠. 옛날에는 그랬나 봐요. 진짜로. 뭐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보통 항울치라고 그러면 우울증을 치료한다. 이런 생각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거 먹으면 기분 좋아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하는 분들도 있군요. 그럴 수도 있겠죠. 실제로 그건 아닌데. 저희 군대에서 방독면 할 때 이거 찌르라는 주사 주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거 아무도 한 놈은 없었는데 항상 소문이 들었어요. 저거 맞으면 기분 좋아진다. 그걸 관리하는 애들이 항상 그 얘기를 해줬어요. 일단 아프지 않을까? 심장 근처에 찔러야 되는데. 그런데 약간 그런 약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생각은 하게 만드는 면이 있냐면 우울증을 약으로 고친다. 치료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렇다면 이거는 뭔가가 문제가 생겨서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특히 이제 우울증 하면 많은 분들이 떠올리는 게 세로토닌. 그래서 뭐 세로토닌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되게 좀 잘못 알려진. 그래요? 저 꼬박꼬박 햇볕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린 그 얘기부터 하죠. 네. 우울증이 왜 생길까요? 병원에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항우울증 치료를 받는 사람은 유전적 요인이 높다. 뭐 이런 거 설명하고. 아니면 어릴 때 경험에 영향력이 크다. 뭐 이런 거 설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노동연구원 얘기 들어보면 노동 조건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호르몬의 영향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영향도 있겠죠. 한 50년 전에 이제 이런 분야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세운 가설은 그런 거였죠. 뭐 세로토닌이라든지 도파민이라든지 무슨 뭐 노레피네피린이라든지 이렇게 뇌 속에 있는 그런 화학물질들. 소위 말하는 행복 호르몬 이런 것들이 고갈이 되고 부족해가지고 우울증이 생긴다. 세로토닌 수치가 낮아진 것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되게 많이 했죠. 그래서 항우울증은 대부분 어떤 이야기냐면 세로토닌을 수치를 좀 끌어올려주는 약. 억지로 공급해 주는.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쉬운 개념이잖아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 딱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 그렇구나 우울증은 세로토닌이 모자라서 그런 거야라고 생각을 하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그러면은 세로토닌 비타민 어디 있어야. 대부분의 건강기능식품이 그게 직관적인 설명이니까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이게 나이가 드니까 더 분비가 안 돼요. 스스로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먹어줘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딱 들어보시면 이게 세로토닌 가설이라는 게 물론 과학자들이 만든 거긴 한데. 그런데 이거 누가 좋아했을지가 딱 답이 나오죠. 이거 제약회사가 항우울제를 마케팅하기에 제일 좋은 아주 쉬운 컨셉이 사람들한테 우울증? 여러분 우울증 왜 생기는지 아세요? 세로토닌 모자라 생깁니다. 이 약 드시면 어떻게 되는 거니? 이거 뭐 비타민 같은 거예요. 이거 드시면 세로토닌 수치가 올라갑니다. 그럼 기분 좋아져요. 너무 쉽잖아요. 아주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판매자 입장에서 정리된 일관성이다. 그러면 뭔가 놓친 게 있겠죠 우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떠냐면 항우울제가 정말 세로토닌 끌어올려가지고 기분 좋아지느냐?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상당수는 그거는 가설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약간 폐기된 가설이다. 그래요? 결국은 증명을 못한 거예요. 그렇게 많이 팔아놓고? 네. 그렇게 많이 팔아놓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울증 자체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건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답을 제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겠네요. 기전이 한두 개도 아니고. 답이 없을 때 약은 더 많이 팔리죠. 그렇죠. 네. 그런 측면이 있죠. 그리고 항우울제가 효과를 내는 게 과연 세로토닌 끌어올려서 그런 건가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해서 세로토닌 가설이 100% 틀렸다 이건 아닌데 그것만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우울증에 대한 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PD님 기분 안 좋을 때 우울증 같다는 생각이 들 때 있으세요? 혹시 평상시에? 오 많죠. 네. 자영업자는 그런 일을 많이 겪습니다. 오늘 점심쯤에도 그러셨어요. 정말요? 네. 졌어요. 아 오늘 플레이오프 5차전에서 6점 차로 4쿼터 1분 당기고 이기다가 연장가스 졌습니다. 네. 우리 팀이. 살짝 제가 어두워졌습니다. 실제로 프로스포츠는 우울증에 큰 영향을 끼치지요. 스포츠 도박을 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 도박은 안 하기 때문에 아주 우울해지진 않는데. 다만 주로 일과 관련된 우울이고 이건 보통 늦게까지 잠을 안 자면 새벽에 나타납니다. 관절념하고 비슷해요. 네. 저한테 경험은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잠들면 결국 해소는 되거든요. 사실 두 가지가 다 되게 재미난 포인트가 두 가지 나왔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스포츠 게임 매치 결과에 따라서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항울제에 대한 거 연구를 할 때 굉장히 좀 헷갈리게 하는 교란 요인이 돼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항울제를 가지고 임상시험을 하는데 약을 주면 기분에 영향을 미치는데 일주일, 이주일 만에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보통. 한 4주에서 6주가 걸려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약을 준 쪽이든 아니면 가짜 약, 플라시보를 준 쪽이든지 간에 1, 2주 만에 기분이 갑자기 확 쪄져요. 그러면 그 이유가 어쩌면 그런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기가 좋아하는 팀이 이겼어요. 알고 보니 기아 타이거즈의 연승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런 거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인간의 삶에는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이게 학술적인 기본적 설명을 보니까 뇌 안에 있는 해마체 주로 기억을 담당하는 이것이 우울을 오래 겪다 보면 쪼그라든다. 그럴 수 있죠. 이제 머릿속에서 갑자기 많은 정보들을 헷갈리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게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의학이 보는 시각입니다. 약을 먹으면 4에서 6주 정도 걸린다. 그 전까지는 계속 우울할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1, 2주 만에 약을 먹지 마자 기분이 좋아졌어. 그럼 그건 약 때문이 아닌 거죠. 약 때문이 아닐 가능성이 높죠. 요즘에는 1, 2주 만에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약들도 연구는 하고 있어요. 그런 데이터가 나오는 약도 있고 한데 대부분의 경우는 시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교란 요인이고 두 번째 재미있는 포인트 나온 거는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예를 들면 잠 많이 못 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우울한 기분을 느끼는 데는 원인이 되는 뭔가 촉발 요인이 있을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전화기에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우울증인지를 검사해 볼 수 있는 질문지가 실려 있어요. 그렇더군요. 그래서 그건 검사해 보시면 간단한 검사는 진행을 할 수 있거든요, 본인이. 그런데 그거 말고도 기분을 기록하잖아요. 이거 제가 세팅해 주는 거에 따라서 오후에 서너 시쯤에 한번 물어보고 지금 기분이 어떤지. 그다음에 자기 전에 오늘 전체적인 기분이 어떤지 물어보고 제가 답을 할 수 있거든요. 혹시 해보셨나요? 아니요, 그건 안 해봤어요. 안 해보셨어요? 저는 이제 그거를 설정을 해놓고 하루에 두 번씩 그거를 매일 하는 건 아닌데 가끔 가다 체크를 해 주는데. 그런데 그거 괜찮네요. 추적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막상 해보니까 제 경우에는 물어볼 때마다 답이 보통 아니면 약간 기분 좋은 미드라고요. 그걸 하면서 제가 느낌이 뭐였냐면 처음에는 나는 되게 기분이 안정이 된 사람이구나라고 약간 자만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여러 가지 일이 생겨서 잠을 적게 잔 거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어제까지는 분명히 제가 생각이 나는 기분이 안정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잠 조금 적게 잔 것 때문에 다음날 기분이 진짜 흐트러지더라고요. 이유를 정말 몰라요. 기분이 정말로 망망대회 땜목 위에 있는 기분이 드는 데가 가끔 있는데 이유를 모르겠죠. 그렇죠. 이게 건강 앱에 보니까 감정 및 기분 기록 옵션이 있네요. 있어요. 저한테 시작하기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 저는 한 번도 안 해본 거죠.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군요. 이게 기본 앱에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건 거기에서 기분을 체크를 하고 나면 이 기분에 영향을 준 제일 큰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또 물어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어떤 감정인지를 예를 들면 충족감을 느낀다. 무슨 다른 만족스럽다. 뭔가 이렇게 기분을 세분을 하고 그다음에 그 요인이 뭐였나. 가족 때문인지 친구 때문인지 일 때문인지 이걸 또 이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귀찮아서 매일 하기는 좀 어려운데 대개의 경우에는 그런 게 뭐 때문에 내가 기분이 좋고 뭐 때문에 안 좋아지는. 어제 잠을 적게 자서 그런지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런 그런 이유도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기분이 너무 우울해지고 감정이 진짜 너무 가라앉은 상태에서 일에 대한 흥미가 없어져요. 이런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혹시 우울증이 아닌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 봐야 되는 거죠. 저도 오랫동안 그런 걸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이제 병원에 가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기에는 너무 고직하고 좀 우둔한 편이라는 사실을 미리 말씀을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으로 생각하고 다룰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다음에 생각나는 건 그거였어요. 자 몸의 메카닉이 이렇게 저렇게 고장나서 뼈와 관련된 과를 찾고 신경과 관련된 과를 찾았는데 정신과 관련된 메카닉의 고장이 났다면 어디서부터 파악을 해야 할까? 그러면 세노토닌이야! 라고 말하는 게 정확한 번지수가 아니라는 건 직관적으로 파악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항우울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요. 그것을 내기 싫다는 용산의 아는 가게 컴스테이션 액세스몰 하이파이 섹션 제주 과일의 가장 달콤한 순간 프로넥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트북 한국 레노버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약산성 비건 샴푸 빅그린 히비스커스 원적에선 복합건조로 만들어낸 과일 그 이상의 맛 오감만족 과일 스냅 푸르넥 8시간 정성껏 달연한 현대인에 맞춘 프리미엄 한방차 더 쌍파 세계에서 유일하게 카본 소재로 제작한 프리미엄 노트북 레노버 싱크패드 X1 카본 X1 요가 내 비즈니스 내 삶의 프리미엄을 더해보세요 레노버 For those who do 정정역사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노트북을 바꾼 한 두 주 정도는 절대 우울해지지 않습니다 근데 저도 그래요 저는 노트북을 바꾸고 3일 정도 우울해진 다음에 기분이 좋아져요 큰 돈을 썼다는 부담감이 작용을 한 다음에 그게 한 3일 간 다음에 뭐 어때가 와요 그러니까요 미래에 내가 알아서 해줄 거예요 그렇죠 노트북 바꾸시게 된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3일간의 우울감을 조금 경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최대 25%까지 경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노트북을 사야 한다면 XS몰을 경유해 XSFM 쿠폰을 통해서 여러분의 우울감을 경감하세요 그럼 기쁨만 남아요 XS몰의 레노버 페이지로 가서 노트북 상품 보러 가기를 클릭을 합니다 레노버 몰에서 일단 비싼 노트북을 보고 조금 우울해져요 그런 다음에 맘에 드는 노트북을 찾아요 장바구니에 담아서 결제 전에 쿠폰 코드를 입력을 합니다 XSFM 숫자 2 레노버 XSFM 숫자 2 L E N O V O를 결제하고 조금만 기다리면 노트북 최대 30% 할인이 들어가면서 여러분의 우울감을 30% 정도 경감시켜줍니다 저희는 알리익스프레스보다 여러분들의 우울감을 경감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거기서 사오면 정품도 아니라서 국내에서 서비스 받기도 힘들거든요 맞아요 간혹 쿠폰 적용이 되지 않는 모델의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중국 본사 프로모션이 걸려있는 경우입니다 그건 쟤들 알아서 하라고 하십시오 얼마 전에 출시된 플래그십 X1 카본 12세대부터 게이밍 노트북 리전 9i 30만원대의 경제적인 노트북 아이디어패드 슬림 1i까지 다양한 활용도에 맞춘 다양한 라인업을 레노버니까 당연히 가지고 있지요 여러분들 어제 그저께 저희 그아실 방송 들으셨다면 어른 세대들 사이에서 무엇이 더 하입이 있는가 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 게임들이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른들이 예뻐라 하는 건 역시 X1 카본입니다 카본은 예쁘죠 레노버는 엑세스몰에 들렀다 가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가격과 비교를 해봐도 앵간에서는 꿀리지 않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사회적인 요인 유전적인 요인도 물론 있겠지만 내 삶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오감으로 무언가를 받아들인 경험들 때문에 마음이 고장났는데 그걸 약으로 다 고칠 리가 없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요인이 무엇이냐가 병을 고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사회적인 요인이나 가정적인 요인 스포츠적인 요인 한화적인 요인 이런 게 있을 텐데 요인이 내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느냐가 병의 원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 나를 살펴봐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렇긴 하죠 예를 들어가지고 똑같은 사건을 겪어도 어떤 분은 그걸 잘 극복하고 이겨내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분은 그게 계속 소용돌을 쳐가지고 우울증까지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사람들이 우울증에 누군가 걸렸다고 하면 왜 걸렸지? 이렇게 물어보면서 저 사람 원래 문제가 있었구나 두부 멘탈이네 이런 식으로 낙인을 찍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 우울증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기에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잠만 적게 자도 기분이 안 좋아지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이 있을 때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기분이 안 좋아질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그냥 쉽게 얘기해서 똑같이 음식을 매일같이 과식을 하고 해도 어떤 분은 평생 당뇨 없이 잘 사는 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당뇨병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이런 걸 보면 분명히 체질적으로 또는 유전자상에 뭔가 취약한 분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똑같은 일들을 했는데 예를 들어 똑같이 술을 퍼먹었는데 누구는 간이 망가지고 누구는 위가 망가지고 누구는 뼈가 썩고 표현형은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우울증에 대해서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저는 이건 우울증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질환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누가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렸다 그러면 원인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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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야 되는 문화인데 꼭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있죠 중요한 판단의 열쇠네요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원인 찾으려고 하지 마라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막 때려주고 싶어요 누가 그러면 누가 아프되고 그러면 뭐 때문에 그건 그냥 자기 혼자 호기심으로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아픈 사람 앞에 와가지고 아 그건 안 되지 목 아파 너 핸드폰에서 그래 허리 아파 그러면 너 컴퓨터에서 그래 같은 말을 심각한 버전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 어떤 인과관계를 정말 분명하게 이 사람한테 무슨 우울증이든 심장병이든 암이든지 간에 걸리기 전에 뭐가 문제가 되는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겠죠 그런데 걸리고 난 사람한테 이유를 물어봐가지고 그걸로 뭐 이렇게 마치 병에 걸린 거는 어떤 벌받은 것처럼 그렇죠 술 먹어서 그래 담배 피워서 그래 과로해서 그래 그럼 진짜 안 돼요 제일 최악은 신을 안 믿어서 그래 그러니까요 최악이네요 그런데 우울증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분명히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일단 약으로 어느 정도 이게 대응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사실 뭔가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죠 무슨 단순한 기계 고장 이런 게 아니고 뭔가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문제가 생겼다는 건데 이거를 이제 항울제라는 게 개발이 되면서 원래 사실 맨 처음에 항울제 개발된 거는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약이 모노아민 산화효소 억제제라는 약이 있는데 되게 어려운 이름이잖아요 되게 어려운 이름의 약인데 처음에 발견이 된 건 어떻게 발견되냐면 결핵치료제로 시작이 됐어요 그렇다고 하더군요 이게 이프로네아제제라고 지금은 안 쓰는 약인데요 이게 처음에 왜 결핵치료제가 나왔냐면 되게 재밌는 게 로켓 연료로 독일에서 알코올 가지고 로켓 연료를 만들었는데 만들고 나서 부산물이 엄청 많이 남았어요 부산물 엄청 남은 걸 제약회사에 줬는데 아 그렇죠 만들 쓰세요 제약회사에서 그거 가지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결핵약이 나온 거죠 종교점의 닭발 같은 거죠 그래서 결핵약을 이제 환자들한테 썼는데 결핵에 걸렸으니까 얼마나 이제 따로 수용이 돼 있고 얼마나 우울하겠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기분이 원래대로 좀 좋아져가지고 그래서 환자들이 병원에서 막 춤도 추고 춤을 춘다는 게 갑자기 춤을 춘다는 게 아니라 무도회도 열고 그래서 왜 일부 환자들이 이렇게 기분이 좋아졌지 사회성도 좋아지고 반찬이 될 수밖에 없었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받은 결핵약이 프로네아제제라고 하는 약이 그런 식으로 항우울제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항우울제로 사용이 되었던 첫 번째 약 중에 포함이 되는데 이런 항우울제는 지금은 안 쓰는 게 이런 약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뇌에서 기분하고 관련이 된 그런 물질들 아까 말씀드린 세로토닌이라든지 노아에피네피린 이런 것들이 분해되는 걸 좀 막아줘요 그러니까 분해되는 걸 막아주니까 얘들이 좀 높은 채로 유지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고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던 게 나중에 80년대, 90년대로 지나가면서 그 유명한 프로작이라고 하는 약이 나오죠 이때부터 이제 세로토닌 가설이 훨씬 더 힘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프로작이라는 약이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것도 뇌에 그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그런 신경전달물질이 이게 이제 깨져요 프로작은 모르긴 몰라도 영화에서 많이 본 것 같네요 미국 영화에서 미국은 프로작네이션이라고 불릴 정도로 프로작네이션이라는 책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을 깨진다고 했는데 깨지는 게 아니고 세로토닌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경세포하고 신경세포가 있으면 서로 교신을 메시지를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문자 메시지를 보내듯이 사용을 하는 게 세로토닌인데 이걸 보냈다가 다시 거둬들입니다 재흡수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이게 딱 내보냈다가 다시 재흡수를 해버리니까 세포들 사이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회수를 해요 그런데 그 회수하는 걸 막습니다 이 약이 그러니까 세로토닌이 좀 높게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기분이 좋아진다라고 예전에 생각을 했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제약회사나 이런 데서 마케팅할 때 우리 세로토닌 끌어올려주는 영양제 같은 약이다 그렇게 했던 거죠 그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건 그래서 햇빛 쪼이는 거 세로토닌 수치 올라간다 맞아요 자주 안 되잖아요 15분씩 꼭 질리려고 해요 햇빛 쪼이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툭 하면은 세로토닌 요즘에 또 얘기 나오는 건 그런 거잖아요 장 건강이 중요하다 맞아요 장에서 세로토닌의 95%를 만든다 그래서 저희 다른 방송인 요파 씨의 전 진행자의 가설이 맞았다는 게 증명이 됐었잖아요 아 그렇죠 네 실제로 장이 안 좋으면 우울증이 잘 걸린다고 그런데 장이 안 좋은 거하고 우울증하고 관련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장에서 세로토닌 우리 몸에 세로토닌 100%라고 한다면 95%는 장에서 만들어지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를 대부분 모르시는데 이 95% 세로토닌은 뇌로 안 갑니다 그래요? 그럼 또 뭘 기분 좋게 만들어줘요? 그렇지 뇌로 안 가요 뇌로 안 가고 이 세로토닌은 주로 장운동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 걔가 한 가지 기능만 있는 게 아니군요 네 그러니까 세로토닌이 하는 일이 되게 여러 가지예요 우리 몸에서 수면이라든지 체온 조절이라든지 뇌에서 무슨 기분 조절이라든지 이런 건 다 뇌의 영역이고 뇌에서 만들어서 뇌가 직접 써요 아 그렇지 그래서 휘발유를 사람이 먹으면 죽기도 하지만 차를 내두면 차가 가기도 하니까 아 맞아요 뇌는 얘는 좀 자존심이 세서 그런지 몰라도 지가 만들어서 쓰지 막 이렇게 장에서 만든 세로토닌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아 그렇군요 장하고 뇌하고 기분이 연관되어 있다는 건 사실 신경의 연결로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거 말고 세로토닌 자체는 장에서 만든 건 뇌에 가서 아무 역할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기긴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세로토닌 재흡수를 억제해주는 그런 항울제들 프로작 같은 약들 이런 약들이 먹으면 배가 아파요 처음에 뇌에서 장으로는 가나 보군요 아 그러니까 이 약 자체가 장에 있는 세로토닌도 끌어올려주니까 그냥 과다 세로토닌이 되는군요 그럼 몸에 세로토닌이 끌어올리니까 그럼 폭풍 설사 그렇죠 처음에는 뭐 이렇게 구역이나 구토하는 분들도 있고 폭풍 설사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아 뇌에는 별일이 없고 반대로 얘기해서 그래서 항암 치료나 이런 걸 받을 때 어떤 분들은 구역이나 구토나 이런 것들이 되게 심한 그런 거를 막아주는 약도 세로토닌하고 관련된 약을 또 써요 반대로 얘기하면 세로토닌 작용을 잘 조절을 해주면 어떤 그런 구역감이나 이런 걸 막아줄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간에 그래서 생각보다 이야기가 복잡해요 그러네요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하면 벌써 떨어져 나갔어요 네 그렇죠 정재훈 역사 유튜브 채널 잘 안 돼요 닫았습니다 더 놀릴 수도 없네 여론은 놓고 있는데 업데이트 이제 더 이상 안 하는데요 이런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다 떨어져 나가요 맞아요 사실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방송은 몇 군데 안 되고 그중에 제가 보기엔 그알씨씨 거의 유일무이한 방송인데 여기서는 그런 얘기를 해도 되는데 만약에 다른 방송은 나갔는데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시청자들이 떨어져 나가요 안타까운 게 우린 뭐 다른 방송들 그동안 해왔던 다른 프로그램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재훈 역사가 오셔가지고 이 얘기를 했을 때 항우울제를 소비해야 하는 시민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사회인데 이 정도는 알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조금만 복잡하면 틀어서 나가죠 그러니까 영원히 70 먹고 무릎 인공관절 수술한 다음에 계속 못 걷다가 한 1년 잘 걷다가 가시는 거야 지금 우울 모먼트 우리 PD님 우울 모먼트다 이게 이렇게 해서 필요하고 저렇게 해서 필요하고 관리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걸 누가 다 알려줘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일단 그래서 여기서 하나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그러면 항우울제가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사실 거의 뭐 100년 가까이 싸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사실 정신과 정신건강의학 이쪽에 있어가지고 제일 처음에 스타 의사로 떠오른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미국에서 주로 활동했던 프로이트 심리학 대가 이분이 사실 이야기한 건 전부 어떤 쪽이냐면 정신과 쪽에서 치료는 상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게 사실 주류였다가 그렇죠 그래서 프로이트의 상징은 비스듬히 눕어있는 소파죠 맞아요 소파가 아니고 의자 상담용 의자 그렇기도 하고 사실 프로이트 심리학은 우리 현대 사회라든지 문화에 굉장히 진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맞아요 무시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그러다가 항우울제가 나오면서 반대 축이 생긴 거죠 이게 뭐 상담해가지고 되겠어? 그렇죠 약을 써야지 이걸 잡사봐 이 두 진영이 굉장히 지금도 치열하게 싸워요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정신과 전문이나 이런 분들 중에도 상담이 더 중요하다는 분이 있고 약이 더 중요하다는 분이 있고 예송 논쟁하고 있군요 둘 다 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이게 또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분들은 항울증? 효과 없어 감기만 걸려도 어머니는 약이 중요하다 그러고 아버지는 밥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약간 비슷합니다 실제로 항우울제 효과 없다 라고 얘기하는 쪽의 주장은 뭐냐면 약을 가지고 효과 있는지 없는지 보려면 임상시험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한쪽에는 약을 주고 한쪽에는 안 주고 한쪽에는 안 주는 대신에 갓제약을 주죠 왜냐하면 갓제약을 줘도 효과가 나타나니까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해보면 항우울제 효과가 갓제약하고 차이가 크지 않다라는 게 이분들의 주장이거든요 과거에는 항우울제 쓰면 몇 퍼센트 정도가 반응할 거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전체 환자의 한 60에서 70%가 반응을 한다 기분이 좀 나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최근에는 항우울제에 대한 연구를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항우울제를 쓴 쪽 약을 쓴 쪽이 효과가 한 50에서 55% 난다 절반 그다음에 이제 위약 가짜약 플라시보 얼마나 날까요 설마 더 높나요 아니요 높지는 않습니다 아 또 거의 비슷하게 나와보네요 한 30에서 35%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빠가 이겼죠 아빠가 이겼네 마음 먹기에 달렸다 약 먹고 자라 이게 이제 산업의 입장에서는 아니지 아니지 밥 먹고 자라 산업의 입장에서는 다른 분야의 의약품에 비해서 너무 매력 없는 성과잖아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문제의 맹점이 약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언뜻 생각하면 누군가가 항우울제 효과 없어요 라고 얘기하기에 너무 좋은 데이터잖아요 아니 약 썼는데 50%야 약 안 써도 30%야 그 20% 때문에 약을 먹는다고 이런 주장이 나올 수 있고요 지금도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해외 전문가들 중에도 그래서 이거 써봤자 별로 효과 없다라는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전문가요 사실은 또 정신과 쪽에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게 맹점이 뭐냐면요 가짜 약을 준 쪽이 진짜 가짜 약만 쓴 거라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임상시험에 참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가짜 약을 쓰는 거는 맞죠 그런데 임상시험에서 효과가 있는지를 봐야 되니까 이분들을 계속해서 병원으로 불러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원래 같으면 한 달에 한 번 가서 의사를 봐야 될 분이 매주 의사를 보러 가는 거예요 집중 케어 그렇죠 그 집중 케어나 마찬가지거든요 통제할 수 없는 변인이 너무 많고 역할이 크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뭐냐면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사실 원래 이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환자를 봐야 상태가 어떻게 나아지는지 그래프 데이터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봐야 되는데 보다 보면 당연히 환자는 지금 기분이 이렇습니다 지금 궁금한 게 이거예요 다 물어볼 수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의사는 답을 해 줄 거고 하다 보니까 항울제에 대한 연구를 할 때는 이게 가짜 약하고 진짜 약의 효과를 비교하는 데 보다는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진짜 약 더하기 상담 치료와 그렇죠 가짜 약 더하기 상담 치료의 효과를 비교하는 셈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50대 30이 딱 나오는 게 아니고 사실 이 30%가 나온 게 가짜 약 때문에 플라시보 효과만 나타나는 건 아니고 집중 치료 받은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군요 이런 부분에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어떤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연구하느냐 이것도 또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연구를 종합해보면 항울제가 가벼운 우울증하고 중간에서 조금 심한 정도 우울증 중에 언제 더 잘 들을 것 같으세요? 마음의 감기라고 불리는 가벼운 우울증이다 아니면 중간에서 좀 심한 중간에서 좀 심한 쪽이 더 잘 듣지 않을까요? 뭔가 예민하게 반응을 해서 생각보다 가벼운 우울증일 때는 효과가 좀 약하고요 중간에서 심한 정도 우울증일 때 효과가 더 나타나요 등락이 훨씬 클 테니까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가벼운 우울증일 때는 가만히 놔둬듯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법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항울제에 대한 걸 가지고 연구를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정말로 잘 골라가지고 써야 그래야지 진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임상시험에서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충족을 시키기가 어려운 요소가 하나가 있거든요 연구자들도 이거 아직 모르는 영역이 너무 큰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하나 더 있냐면 약간 이런 거죠 혹시 혈압약 안 드시죠? 두 분 다 그런데 이제 저는 주변에 혈압약 드시는 이런 분들 얘기를 해보면 저도 아직은 안 먹고 있는데 자기한테 맞는 혈압약을 찾기까지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생각보다 많은 분야에서 자기한테 맞는 치료법 찾는 게 너무나 힘들고 알고 보면 의학 노동자들도 그거 찾아주는 거 선수 아니에요 맞아요 환자가 다소로 다른데 그거 어떡해 아직까지 뭐 그런 게 없어요 검사가 딱 가서 검사했는데 아 이분은 이 혈압약을 쓰면 제일 좋겠어 이런 게 없어요 사실 물론 합병증이라든지 동반질환이 있으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걸 써봤다 저거 써봤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혈압약 자기한테 맞고 부작용 덜한 거 찾을 때까지 막 4번 5번 약을 바꿔봐야 돼요 치료가 그게 참 안 알려지고 이런 게 되게 흥미를 뚝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세상 모든 자기가 모르는 분야에 전문가한테 돈을 주고 맡기면 멀끔하게 고쳐져서 나올 거라는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은 병 나면 죽기 쉬워요 우울증도 마찬가지겠죠 아이세노토닐 이렇게 게으르면 맞아요 그렇구나 그런데 진짜 항울제 경우에도 답답한 구석이 있는 게 아까 혈압약 말씀드린 것 같지만 항울제도요 스타디 트라이얼이라고 되게 크게 연구를 해서 보니까 우울증 환자 절반 정도가 첫 번째 약에서 좀 도움이 되거나 기분이 나아지는데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첫 번째나 두 번째 약 썼을 때 한 절반 정도는 그게 들어요 그런데 나머지 절반은 효과 없습니다 이분들이 효과가 이제 네 번째 약 정도 갔을 때는 거의 한 70% 정도 환자가 우울증 약을 먹고 증상이 좋아지고 증상이 다 없어지는 분들도 나오고 하거든요 아예 답이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예 답이 아닌 건 아닌데 그래서 항울제를 자기한테 맞는 거 찾을 때까지가 이제 뭐 트라이얼 앤 에로라고 그러잖아요 시행해보고 잘못되면 이렇게 다른 거 해보고 하는 이게 약을 막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바꿔야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어떤 연구자들 중에도 항울제가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분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그걸 사용하는 환자들도 이야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건가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한 번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요 환자 생기는 그렇죠 게다가 다른 병도 아니고 기왕에 우울한 건데 이걸 고치기 위해서 내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선택했던 방법이 다 틀렸대 아이고 우울해 그만둘래 그렇죠 그거 나오죠 그런 경우가 나오죠 거기다가 이제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약의 부작용이 없으면 괜찮은데 부작용은 또 아주 없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약을 먹었는데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건 모르겠는데 부작용이 있다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지금 이제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항울제로 도움을 아마 받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경우가 되게 중요한 게 과거에는 그래서 어떤 그런 약을 썼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치료가 잘 되는지 이것만 봤는데 요즘엔 이제 뭘 보냐면 이분들이 약을 끊었을 때하고 약을 그대로 계속 복용하면서 갔을 때 어떤 분들이 우울증이 재발을 안 하고 갈 수 있느냐 이런 실험도 있겠죠 이런 걸 이제 보니까 그게 차이가 한 두 배 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울증을 약을 끊은 분들은 이제 재발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 우울증 약을 이제 계속해서 드시는 분들은 재발 안 하고 갈 수 있는 성공률이 한 40% 이상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또 되게 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것도 이제 논란이 되는 부분이 반대로 생각하는 의사나 전문가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울증 약을 먹고 나가지고 증상이 만약에 약 먹고 나서 너무 그냥 좋아졌다 그러면 약을 끊는 게 낫냐 끊지 않고 그냥 영원히 가는 게 낫냐 이것도 약간 논란거리가 있는데 일반적인 기준은 첫 번째 우울증 사포가 있었을 때는 그때는 약을 써가지고 쓰고 나서 효과가 있다 효과가 있는데 한 6개월 이상 증상이 없다 그러면 한 6개에서 9개월 그러니까 전체 기간에 한 1년 남짓한 기간 약을 쓰고 나가지고 중단을 하기도 해요 중단할 때는 조금씩 조금씩 해야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두 번째 세 번째로 우울증 문제가 생겼다 그때는 거의 평생 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경우에는 약을 끊게 되면 그러면 재발할 확률이 되게 높아져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항울제가 지금 이제 그 항울제 일단 원인 치료하는 약은 아니에요 원인 치료하는 약이라면 약 먹고 나서 다 낫고 나면 약을 끊어도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건 아닌데 그럼에도 그리고 또 완벽한 것도 아닌데 일단 효과가 없진 않다 효과가 그래도 있긴 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가 있냐면요 만약에 이제 약을 안 쓰면 그러면 지금 쓸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상담 치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제 절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거죠 비싸요 약보다 이런 것까지 파악을 해야 합니다 오 만약에 내가 이제 실제로 우울과 싸우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 귀찮아 안 해 그런 생각만 아니시라면 관리도 필요하고 약도 필요한데 우리는 확률 앞에 아주 작은 존재들입니다 이게 야구 매니지먼트 게임 같아요 확률에 맞춰서 최대한 배치했는데 대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또 다른 실험했는데 또 확률 앞에 서서 우리는 또 질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노력하다 가는 게 확률은 더 높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 설명드렸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죠 XSFM입니다 고객이 드나든 자리를 지켜보며 제품을 만드는 고집은 더 커져갑니다 다시 돌아올 거라 믿기에 더 나아진 미래를 준비합니다 정제수를 넣지 않고 자연 추출물로만 가득하게 자연과 환경을 생각하고 함께 숨쉬는 제품 빅그린의 꿈은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빅그린 함께 걸어요 자연주의 천연 샴푸 빅그린 글로벌 판매량 넘버원 노트북 브랜드 레노버에서 게이밍 노트북을 제작한다면 프로게이머를 위해 최적화된 리전 Y 시리즈를 XS몰에서 확인하세요 전하 선대부터 내려오던 그 방식 그대로이옵니다 8시간 넘게 달여 냈느냐 네 8시간 넘게 달인 후 10분씩 4번 김을 빼고 불순물을 제거하였습니다 음... 맛이 좋구나 어마어마하게 진상해도 괜찮은 게냐 네 남녀노소 누구나 드실 수 있도록 오랜 연구 끝에 나온 한방차이옵니다 좋구나 이 한방차를 더상화라 명하노라 현대인에 맞춘 프리미엄 한방차 더상화 튀기지 않았다 굽지 않았다 볶지 않았다 얼리지 않았다 원적에선 복합건조로 만들어낸 과일 그 이상의 맛 오감만족 과일 스낵 프루넥 집에서 느껴보는 고급스러운 제주감귤의 맛 푸르네 맛이 안 변하는데 여름에 먹어도 똑같이 맛있는 귤은 얼마 없습니다 그렇죠 집에서 우울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건 냉장고를 파보는 거죠 원적에선 복합건조로 만들어진 진정한 웰빙 간식입니다 생과일을 사용하고 과일 이해의 것은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순수한 과일 칩으로 먹고 나서도 죄책감에 우울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매우 그렇습니다 맹목적으로 달기만 한 과자와 달리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고요 다양한 바리에이션의 초콜릿 버전도 있습니다 기분이 조금 가라앉았다 우울증까지는 아닌데 기분이 좀 가라앉았다 싶으면은 액세스몰에서 푸르넥을 찾아보세요 제주나 서귀포가 아니라면 언제나 푸르넥을 사는 가장 합리적이고 빠른 방식은 액세스몰입니다 입니다 항우울제에 대한 예속 논쟁에 이르기까지 듣다가 중간에 짜증났으면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야 안 필요하다는 거야 제가 다시 한 번 짜증나게 해드렸죠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건 여러분 스펙에 따라 다르고 여러분 시추에이션에 따라 달라요 진짜 우울증에 어떤 분이 우울증 때문에 증상이 심하다라고 했을 때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 약이 됐건 상담이 됐건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울증이 제일 주요한 증상 중에 하나가 기분이 우울한 것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뭔가 일을 하고자 하는 어떤 의욕이라든지 아니면 흥미라든지 이런 걸 잃어버리는 거니까 에너지가 없는 거잖아요 추진력이 떨어져요 치명적인 거죠 아픈데 병원을 못 가게 하는 게 증상인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울증 때문에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 무슨 해마가 쪼그라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울하면 사실 머리를 쓰고 싶지 않죠 가만히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너무 힘든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극단적으로 청소가 안 되는 경우도 생겨요 그 청소하는 일조차도 못 하겠는 거죠 그렇죠 아예 침대에서 못 나오니까 그것도 신호 중에 하나죠 그런 정도가 되면 사실 진짜 되게 어려운 거죠 그러면 정말 그런 경우에는 아마 본인이 직접 병원이나 이런 데를 찾아가는 건 너무 어려울 거고 주변인의 도움이 주변인의 도움이 너무 필요한 거죠 거꾸로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에서 이 문제가 진짜 심각하고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사실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사회 전체가 좀 우울해요 대한민국이 그럼요 댓글이 진짜 우울해요 대박이에요 얼마 전에 외국 유튜버인가 누군가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울의 나라라고 평하고 갔다고 하죠 네 맞아요 근데 댓글이 우울하다는 건 진짜 확실한 게 댓글이 언제 우울해지는지 아세요? 댓글이 한번 맞춰보세요 댓글 우울해질 때가 언제냐면 숫자가 많아질수록 우울해집니다 숫자가 많아질수록 우울해집니다 댓글이 예를 들어서 50개 60개 달릴 때는 다 좋은 댓글이에요 댓글이 예를 들어서 무슨 동영상 하나에 댓글이 1000개 달리잖아요 그러면 진짜 날이 선 댓글이 되게 많이 달려요 그렇죠 보면 그런 걸 보고 있으면 물론 이제 그분들은 댓글을 달 정도 에너지는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되게 공격적인 그런 댓글들을 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이런 상황이면 누군가 기분이 좀 우울하고 힘들면 아무것도 못하겠다 진짜 정상적인 그런 경우는 그런 걸 봐도 기분이 괜찮은데 그런 공격적인 것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거는 진짜 안 그래도 좀 우울한 분이 이런 걸 당했다 그러면 진짜로 무너지겠는데 댓글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참 일관적이지 못하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아무튼 뭐 이전까지는 항울제가 아무튼 일단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있는 걸로 정리를 하고 예전까지는 그래서 항울제가 진짜로 그런 줄 알았어요 세로토닌 끌어올려줘가지고 노아이피네피린 끌어올려줘서 근데 이게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닌 게 약간 그런 영향이 있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냐면 보통 이제 우울증이 있는 분들이 우울증만 있는 게 아니고 우울증에 더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공황장애에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막 불안장애도 있고 이제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걸 합병증이라고 부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세트능으로 잘 따라다니는 것 같긴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사실 우울증이라든지 어떤 정신과 질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약이 조현병 옛날에 우리가 얘기하는 정신병 약으로 처음에 개발이 됐는데 우울증에도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이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한편으로 보면 약이 여기저기에 가서 작용하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분류를 우울증, 양극성 장애, 불안장애, 조현병 이렇게 나눠놨지만 이게 약간은 겹치는 부분도 생길 수가 있다라는 얘기도 되거든요 이게 또 웃긴 게 ADHD 때문에 우울증이 오는 사람도 있고 우울증이 와서 ADHD가 생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진짜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진짜 복잡하고 아직도 모르는 부분이 진짜 많아요 그런데 일단 아까 그런 신경 전달 물질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기분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이런 것들이 아주 영향 없는 게 아닌 게 어떤 항울증은 SNRI라고 해서 세로토닌만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노에피네피린도 끌어올려주거든요 그러면 이걸 약을 딱 쓰면 처음에 처음부터 기분이 살짝 좋아질 수도 있어요 즉각적으로 노에피네피린 하면 우리가 딱 떠올리는 게 그거는 사람을 좀 흥분시키는 거 약간 에너자이저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런 식으로 살짝 처음에 좀 에너지가 나는 듯한 기분을 느끼는 분도 있고 반대로 이런 것 때문에 불안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썼을 때 어떤 분들은 이 약만 단독으로 쓰게 되면 불안한 그런 증상이나 이런 게 더 고조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주 틀린 건 아닌데 최근 들어가지고는 항울제가 예전처럼 그렇게 그냥 어떤 거를 끌어올리고 어떤 걸 낮추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신경세포하고 신경세포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거를 좀 강화시켜준다 연결을 연결을 그래서 이게 효과가 좀 천천히 나타난다 이게 이제 최근에 또 가설입니다 이거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떤 거냐면 우울증이 생기면 사람 만나기가 싫거든요 사람 만나기 싫고 자기 혼자 그냥 방구석에 있고 싶죠 신경세포도 우울증이 있는 그런 분들의 신경세포는 신경세포하고 신경세포가 연결이 좋지가 않아 이걸 이제 시냅스라고 그러는데 이 시냅스 연결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있는데도 연결 상태가 좋지 않거나 이런 것들이 항울제를 쓰게 되면 조금 좋아진다 그런데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린다 그래서 이제 항울제를 썼을 때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한 4에서 6주 걸린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어떤 문제를 급격하게 해결해주는 서양의학의 방책들은 우리가 20세기 동안 많이 만났어요 빨리 혈액을 응고시켜준다거나 빨리 몸의 체온을 올려준다거나 그런데 그건 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항상성과 무관하잖아요 그 점에 천착하면 효과가 나타나는데 오래 걸리는 약들이 나오게 된다 잠깐 살짝 곁다리로 잠깐 빠졌다가 오면 지금 항응고 말씀하셨잖아요 피응고 세로토닌이 혈액 응고에도 또 관련되어 있어요 뭐 많네요 그래가지고 항울제 쓰면 어떤 분들은 가볍게 출혈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스피린처럼 실제로 그래서 아스피린이라든지 소염진통제 같은 걸 드시는 분이 항울제를 처방받는다 그때는 혹시라도 그런 출혈 증가가 있는지 관찰도 해봐야 돼요 아스피린 먹는 사람 베이면 안 됩니다 그렇죠 피철철 흘려요 약간 이렇게 복잡한 건데 우리가 세로토닌 하나 가지고 퉁치다 보면 너무 간단하게 이야기가 되는데 아무튼간에 그래서 그런 항울제를 쓰게 됐을 때 신경세포 연결이 주어진다는 얘기고 그래서 요즘에 무슨 환각작용이 있는 케타민이니 이런 약들을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그것 되게 많이 문제가 됐었지만 병원에서 진짜 우울증 때문에 고생하는 그런 분들한테 다른 어떤 약도 듣지 않는다 할 때는 그 약을 쓸 때도 있어요 아 심각한 경우에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래서 그 케타민을 흉내는 다른 약들도 연구 개발 중이고 한 게 뭐냐면 이 약은 의외로 병원에서 써야 되는 건 당연히 환각작용이나 이런 거 누가 오나면 하면 안 되니까 병원에서 쓰고 관찰을 하겠지만 쓰면 아까 말씀드린 신경세포 간의 연결이라든지 이런 게 주어진 효과가 되게 빨리 나타나요 그래서 다른 약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에서 6주를 기다려야 되는데 이거는 1주, 2주만 해도 증상이 조금 좋아집니다 아까 말씀하신 시냅스라는 게 우리가 3D 이런 화면 같은 걸로 많이 보잖아요 유튜브 같은 데서 그럼 연결되어 있지 않고 약간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전기신호를 주고받잖아요 그렇죠 이 간격이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군요 그 간격보다는 이제 고기에서 신경전달물질이 그러니까 이게 신경세포들이 붙어있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떨어져 있잖아요 그 간격에서 신호를 주고받는 게 아까 뭐 세로토닌, 노아에펜에펜, 도파민 이런 걸로 주고받는 거야 그런 능동성과 활동성의 문제인 거 같이 드렸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론이 점점 좀 바뀌고 있고 우울증 치료제도 그래서 지금 새로 나오는 약들 또는 앞으로 기대되는 약들은 이제 그런 걸 바꿔주는 건데 근데 이제 그거 기다리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항우울제도 다른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뭐 당뇨 말씀드렸잖아요 혈압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당뇨병 약을 먹는데 그러면 어떤 분이 좋아지냐면 당뇨병 약만 열심히 드신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고 그거 먹으면서 식이 조절도 좀 하시고 운동도 좀 하고 체중도 좀 줄이고 혈압 약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항우울제도 사실은 마찬가지야 그래서 아까 신경세포하고 신경세포 사이 연결이 좋아져야지 이게 효과를 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연결이 좋아지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운동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네요 감기 약의 주요 효과는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고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편인데 감기 약의 주요 효과는 감기를 낮게 하는 게 아니다 재우는 거다 맞아요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항우울제도 우울증을 낮게 하는 게 아니고 너를 일어나서 뛰게 만드는 거다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오늘은 진짜 얘들이 너무 좋은 얘하고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항우울제에 대해서 그래서 또 그걸 좀 안 좋게 보는 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게 치료해 주는 게 아니라 너를 그냥 무감각하게 만드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냥 기분이 나빠야 되는데 기분이 나쁘지 않고 멍하게 만든다 같은 느낌으로 요즘에 무슨 기생수로 치면 기생수의 주인공 신이치 오른손인가요? 오른손이 걔가 딱 들어오니까 감정이 무뎌지잖아요 항우울제가 그런 식으로 감정을 무디게 만든다 그래서 오히려 이거 쓰는 거 도움 안 된다는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튼 이랬든 저랬든 간에 약의 역할은 그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내가 어떤 우울증이 있을 때 이겨내는 걸 도와주는 거지 이거 자체로 원인을 치료해 주지는 않거든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운동을 아시면 운동을 통해가지고 신경세포 간의 연결이 더 좋아지게 하는 그런 도움을 주는 물질들이 나오고요 또 당연한 얘기지만 옆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라든지 사회적인 어떤 친교가 있으면 또 그게 더 좋아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 음식도 영향을 미쳐요 요즘에 음식에 대한 것도 그래서 연구들을 많이 하는데 음식에 대한 건 연구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사람을 막 가둬놓고 먹일 수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우리가 기분이 안 좋으면 보통 찾게 되는 게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저는 생크림 케이크 같은 거 생각나거든요 저는 밀면이더라고요 저는 초콜릿 대체로 보면 탄수화물하고 지방 함량이 높은 음식을 좀 찾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연구를 해보면 장기적으로 기분 조절을 하는 데 도움이 되고 우울증에 조금이라도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거는 그런 것보다는 좀 고단백질 그치 맛있는 거일 리가 없어 고단백질 지중해 식단 닭가슴 쌀 샐러드 이런 걸로 먹는 게 올리브 수육 이거는 요즘에 약간 핫한 분야고 이제 막 연구가 이루어지는 중이어서 논란은 많이 있어요 너무 브로콜리 들어가겠지 감귤도 괜찮습니다 감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요즘 들어서 좀 관심이 많이 커지고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래서 항우울체도 혈압약 당뇨약 먹을 때랑 똑같이 이거를 먹으면서 거기에 더해서 운동도 해주고 식생활도 좀 바꿔주고 하면 훨씬 더 낫긴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증상이 좋아져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증상이 없이 그냥 쭉 간다 그러면 이제 의사하고 상의해가지고 약을 끊을 수 있는 경우도 생깁니다 끊을 수 있는 경우도 생기기는 약을 끊을 때는 또 갑자기 끊을 수는 없어요 의사라면 조심조심이 양을 천천히 줄여가면서 지속적으로 보자고 하고 한참 지나서야 끊어도 된다는 얘기를 할 테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실제로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약을 끊으면 문제가 또 생기는데 옛날식 우리 어르신들이 돌아서면서 의사 검담을 하죠 또 오라고 그러는 거지 그러면 안 된다 의사 입장에서도 사실 끊자고 하기가 되게 애매한 게 어떤 분들은 의사들 중에서 보통 이쪽에 우울증 관련해서 치료받는 분들은 두 가지 얘기를 대부분 공통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는 아까 우리가 다뤘던 것처럼 나한테 맞는 우울증 치료제를 찾아야 된다 그 다음에 내가 두 번째는 나한테 맞는 의사를 찾아야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한테 맞는 의사를 찾았는데 이제 그러면 그 의사하고 해서 약을 끊을 때도 이걸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약을 끊어서 증상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의사는 아무래도 약을 끊는 것보다는 그냥 계속 가져가는 거를 선호할 수도 있죠 실제로 약을 갑자기 끊으면 불안 증상이나 우울증 증상이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논란이 있는 게 그러면 그게 진짜 우울증이 안 좋아진 거냐 아니면 이게 약을 끊어서 나타나는 금단 증상 그런 문제냐 이게 논란이 하나 있거든요 과연 뭐 잠깐의 현상이냐 그거 의사가 판단 내리기도 어마어마하게 힘들 거예요 진짜 어려운 부분이에요 진짜 어려운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거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은 우리가 존경을 해줘야지 되는데 근데 진짜 어려운 부분이고 실제로 그래서 갑자기 만약에 내가 나 내 마음대로 끊어야지 끊으면 어떤 약들은 머리에 막 전기 쇼크를 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기도 하고 끊었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어떤 분들은 몸에 여기저기 아까 세로토닌이 여러 가지를 조절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약을 먹을 때도 배가 아프기도 하지만 약을 끊으면 또 배가 아픈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약을 복용하는 분들은 매일같이 걱정인 게 어떤 분들은 아무 부작용 없이 약을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먹었는데 기분이 특별히 좋아지는 것 같지 않지만 부작용도 없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부작용이 좀 나타나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배 아프고 이런 거는 사실은 적응이 되면 안 아파요 근데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이런 거죠 남성 같은 경우에는 성기능 장애라든지 여성도 마찬가지 무감각해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감정만 무감각해지는 게 아니라 감각도 네 감각도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우울증이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우울한데 그나마 나한테 위안이 되는 건 나의 파트너하고의 어떤 성관계라고 이제 얘기하는 분들 많은데 그게 이제 무너지면 와 나 이 약을 안 먹고 말겠어 하는 분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사정이 지연이 된다든지 아니면 사정을 못하게 된다든지 어떤 막 코미디언 나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사정이 지연이 된 건지 사정이 불능인지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걸 실제로는 코미디는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그래서 자기가 여자친구 만나면 미리 설명을 한대요 내가 좀 지연이 될 수 있다 근데 그게 되게 좋은 거죠 그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그런 어떤 부작용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또 있어가지고 이게 또 사람을 되게 힘들게 해요 약은 효과가 있었는데 부작용이 나타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괴롭다든지 의사하고 바로 상담하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약을 다른 걸로 바꿀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남성이 발기부전이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걸 또 약을 쓸 수 있으니까 요즘에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의사하고 상담을 언제든지 스스럼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의사한테 찾아가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실제로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약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을 이 약에서 저 약으로 바꾸고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효과가 없으니까 근데 그러다가 보면 약을 그렇게 바꾸는 과정에서 또는 약을 새로운 걸 시작하는 과정에서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자살 충동이라든지 중간에 엄청 깊은 딥이 있을 수가 있겠군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의사 입장에서는 무서울 수 있겠네요 이것도 좀 논란은 있습니다 이것도 논란은 있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은 미국 쪽에서는 청소년한테는 그런 자살 충동이 더 생길 수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울증 관련된 약의 경고문을 달았어요 우리나라에도 경고 나오고요 미국에 블랙박스 경고라고 이렇게 달려 있는데 이게 일단은 청소년 경우에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청소년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의심을 하고 그 다음에 젊은 성인 25세 미만으로 근데 이제 나이 든 성인의 경우에는 약 때문인지 아니면 우울증 때문인지가 되게 애매하고요 어떤 연구에서는 또 반대로 이걸 썼더니 오히려 그런 자살 충동이 줄어들었다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애매한 부분인데 일단은 쉬운 설명은 뭐냐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약을 쓰다 보니까 전에는 자살 충동이 있어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에너지가 없었는데 약을 이제 먹으니까 아무 생각을 아예 못할 정도로 우울했던 사람이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고 이게 이제 되게 위험하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은 환자 본인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같은 집에 사는 가족이라든지 이런 주변의 가족이나 친지 역할이 되게 중요하죠 그러네요 그리고 말씀을 하시면 할수록 베이스로 든든한 토대 같은 느낌으로 운동이 있어야겠네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이건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게 우울증하고 관련해가지고 물론 이제 모든 방법이 다 한계가 있고 100% 효과 있는 방법은 없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니까 나의 어떤 그런 감정을 토로를 할 수 있고 나를 좀 옆에서 위안을 해 줄 수 있는 질적으로 굉장히 받쳐줄 수 있는 관계가 최소한 한 명 이상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없는 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왜냐하면 사실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면 우울해지고 반대로 또 우울하면 고립이 되고 그런데 이거를 진짜 옆에서 누가 도와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제일 최근에 제가 이제 그런 자기 배우자 우울증이어가지고 배우자의 우울증을 도우면서 그걸 책으로 펴낸 작가님을 한 분을 만났는데 아 그래요 그걸 보면서 제가 되게 아 진짜 저런 관계가 필요한데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렇잖아요 한국 사회는 진짜 재밌는 게 뭐 이제 자살이나 그런 거 관련된 기사가 떠도 대부분의 경우에 기사가 원인이에요 원인 맞아요 맞아요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옆에서 도와주려는 마음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한데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아 이게 어떻게 한번 바꿀 수 있을까 되게 고민입니다 직업환경의학은 그쪽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치료의 일선에 나선 사람과 그 병과 싸우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알아볼 일이 따로 있으니까요 맞아요 아무튼 항우울제가 완벽한 약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작용 외에도 또 예를 들면 체중 증가라든지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달라요 그렇죠 오히려 감소도 있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우울증 자체도 어떤 분들은 기분이 안 좋으면 아까 달고 기린진 음식이라도 먹어가지고 기분을 좀 끌어올리려고 해서 그러다가 체중이 증가하는 분들이 있고 그런 분은 약을 먹으면 우울증이 치료가 되면 이제 체중이 감소하겠죠 근데 반대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울증이 심해지면 밥도 안 먹게 되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체중이 감소가 된 분들은 항우울제를 써서 치료가 잘 되면 체중이 증가를 하겠죠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약을 썼는데 구작용으로 비정상적으로 체중이 증가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약을 바꿔야 될지에 대해서도 의논을 해보셔야 될 수가 있기는 해요 이게 사람마다 되게 반응이 다 달라가지고 저는 이게 이 부분은 진짜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고생하고 한 분들이 진짜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자기한테 잘 맞는 의사를 찾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맞는 약 쓰시고 근데 이게 진짜 우리나라 사회에서 약간은 아직까지도 그래도 이게 좀 숨겨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느낌 되게 많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이걸 자신이 우울증 어떤 분들은 필명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책을 네 많이들 그러세요 왜냐하면 진짜 뭐 심형 공개 때가 낙인 효과나 이런 게 너무 세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요즘에 공개적으로 말하는 분들이 되게 늘어난 거는 되게 좀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병원을 일단 먼저 찾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주저없이 병원을 찾아가는 것 운동은 뭐 누가 몰라서 안 합니까? 하면 좋은 거 그러니까요 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뢰감이 있으면 이런 병과 싸우는데 도움이 된다는 건 알겠어요 하지만 신뢰가 무엇인지의 실체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거기에서 느끼는 안정감이 있다는 게 이런 병과 싸우는데 아주 도움이 된다는 건 알겠어요 하지만 무슨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어떻게 해야 안정감이나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분석 불가능해요 그런 인문학적인 단어들은 이런 말씀을 계속해 주셨습니다 모든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스스로를 구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해피엔딩은 쉽게 오진 않겠습니다 저는 이런 좋은 점을 이런 밝은 점을 하나 느낍니다 통제불능의 변인이 많다는 건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아주 많다는 얘기도 되겠습니다 모든 다른 병이 그렇든지 간에 그런 것처럼 이것도 내가 그냥 노력만 한다고 될 수는 없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내가 약을 써야 될지 아니면 약을 안 쓰고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할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려면 그건 사실 병원을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미루지 마시고 많은 분들이 너무 미뤘다가 약으로도 힘들고 정말 집중적인 치료하자는 안 될 정도로 심각해질 때나 찾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힘들면 일단 주변 사람이랑 얘기해 보시고 그래서 조언이 가보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조언을 많이 받게 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분한테 찾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려고 돈 벌죠 저는 건강의 이상이 오늘은 이런 비유 메이크업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되게 여러 가지 요소들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표현형이 너무 달라져요 실패도 많이 하고 저 최근에 그런 영상을 하나 봤거든요 되게 젊은 호평을 받는 메이크업으로 되게 유명한 유튜버 뷰티 유튜버인데 이 사람이 미국에 가서 되게 비싼 뷰티샵에 가서 메이크업을 받았는데 50대 LA 고모가 된 거예요 20대인데 LA 화장을 하고 와가지고 저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야 결과가 이렇게 다르구나 그리고 다만 이게 이제 정신과 관련된 문제니까 그 다른 결과가 누구한테는 아주 잘 맞는 테라피일 수 있겠죠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진짜 안 해요 그건 진짜 안 해요 조심하셔야 되는데 마지막 조심하셔야 되는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우울증을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무슨 요거트 먹으면 해결됩니다 햇볕 좀 해결됩니다 이런 거는 진짜로 진짜 안 해요 그거는 심지어 그런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내가 우울증이 있었는데 걔네들이 제일 문제예요 라고 하면서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어제 그런 사람이랑 이야기를 했죠 이거나 마찬가지요 누가 암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옆에 암에서 나은 분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사람들하고 채널을 좀 닫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암에 걸렸는데 이렇게 해서 낫다고 근데 진짜로 그분이 암환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거는 부인화소인데 다만 암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저분은 최장암이고 이분은 또 다른 암이고 저분한테 해당했던 그 얘기가 나한테는 해당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분이 방송이나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내가 우울증이었는데 이랬다 그분의 우울증이 어떤 우울증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 그분이 정말 중증이나 심각한 정도 우울증이었는지 가벼운 진짜로 그런 우울장애였는지 알 수 없거든요 그거 듣고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해결책을 그렇게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은 정말로 요즘에 진짜 핫서포트 그런 라인도 있고 주변에 병원도 많이 있고 하잖아요 가셔서 전문가하고 먼저 상담을 해보시고 그게 중요하지 정말 솔루션 특히 그리고 방송에서 요즘에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우리 애가 상담 한 번 하면 바뀌어요 그렇죠 기분이 나쁜 사람이 상담 한 번 하고 나면 처음 주에는 이상했던 사람이 2주 3주 상담은 좋아져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는 진짜 제대로 문제를 보여주지도 않지만 거기에 대한 해결책도 되게 잘못 제공을 하고 있는 게 그러면 이제 그런 상담 치료를 받겠다고 줄을 서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여기서 어느 한 분을 저격하려고 한 건 아니니까 여기서 멈추겠지만 방송사 PDD를 좀 저격하고 싶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표현하는 소셜이 있고 남의 이야기를 듣는 소셜이 있는데 치료제이자 독약입니다 맞아요 그건 말씀드리죠 정지현 역사 수고하셨습니다 계절 바뀌면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정치자 여러분들 가정의 달 주간 잘 방어하시고 이번 연휴가 지나고 그 다음 주 그 알실의 평일날은 손희상 선생이 또 제가 먼저 들어봤는데 아주 대박 정신나간 이야기를 준비하셨고 그리고 또 다른 정신나간 이야기가 토요일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치자가 출마했죠 광탈했죠 안 보이더라고요 우리 똥멍청이 예비후보 광탈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굳이 잔인하게 울산에서 불러올러서 서류전형 광탈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우리 탈락기가 한 번 있었네 다음 주 토요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요일에 다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546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